카밀라의 리더, 카밀라의 리더 한초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 유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 막내 유나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이아나 댄스팀 분들의 채널에 게스트로 초대가 되었어요. 반갑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고 저희가 이렇게 버스킹 공연은 처음이에요. 데뷔한지는 이제 한 7개월 된 것 같아요. 7개월 됐고 오늘 저희가 4월 7일에 첫 공개하는 오늘이죠. 바로 오늘 오후 6시에 저희 두 번째 싱글 앨범이 발매됩니다. 그 음원을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까지 한 거예요. 최초 공개일까요? 네. 오늘 최초 공개. 최초 공개입니다. 의상도 최초 공개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은 이제 화사 선배님의 멍청이로 시작을 했는데요. 카밀라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대중적인 음악을 먼저 들려드렸는데요. 일단 그 다음으로는 저희 첫 번째 데뷔곡인 레드립스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괜찮으세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음악 소리 조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iau 소AK입니다. 비 predictive의 학원을 맞으면 대분에 가장 볼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